족발하고 이 소쿠리로 꼭 잡습니다 도전! 야, 엄청 많이 들어갔어 으아아아! 어, 이거 뭐야? 으아아아!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바다에서 뻘짓하는 뽕남입니다 제가 지금 안면도에 왔거든요 이 안면도에서 오늘 제대로 된 뻘짓을 하기 위해서 준비한 게 있습니다 이 소쿠리 우리 어머니가 쓰는 이 소쿠리거든요 이 소쿠리하고 짜잔! 이건 돼지 앞다리입니다 제가 이게 원래 사실은 진공팩이었거든요 근데 부패가 돼가지고 이렇게 지금 막 팽창이 돼있어요 이 소쿠리하고 이걸로 여러분들 과연 제가 뭘 잡게 될지 무슨 뻘짓을 할지 끝까지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자, 여러분들 바다로 가시죠 진공팩이었거든? 이렇게 썩었어 탱탱불었어, 탱탱불었어 대박이지 바다를 가 어우! 이게 썩은 냄새가 난다 야, 빨리 가야되겠다 이거 빨리 써먹어야 돼 이거 이거 큰일 나겠다, 큰일 나겠다 밤이 엿어졌습니다 소쿠리를 지금 이렇게 구멍을 뚫었거든요 이 구멍을 뚫는 이유가 뭐냐면 이 썩은 돼지 앞다리를 싹 놓고 바다를 놓고 덮어 착착착 그리고 내일 다시 와도 확인을 하면 뭐가 들어있을지 저도 기대! 뿜뿜! 근데 진짜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세요 이 환절기에 감기는 정말 너무 무서워! 너무 아파! 감기 조심하세요! magist 4 물이 빠진 다음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 놔두고 저는 먼저 1차로 차오도록 하겠습니다 Bold 생각하니까 진짜 행복해 진짜 물맑은거 보세요 아 이러니 내가 바다를 끊을 수가 없어 중독이야 중독 꽃게 치아가 여기에 있어 얘도 꽃게라고 나를 문다 우와 대박 하나도 안 아프거든 들어가 알았어 놔줄게 놔 노세요 제발 노세요 그렇지 들어간다 뿅 하고 사라지네 야 인마 우와 꽃게 도망가는 거 봐 오 오 제발 왜 이렇게 빨라 왜 이렇게 빨라 야 크지도 않는 도망가는 거 봐 속도 벗어 속도 벗어 이야 우사인 볼트다 이야 작은 놈이 엄청 빠릅니다 어이구 없어졌어 니가 도망가 봐야 꽃게지 어이구 진짜 얘는 왜 이렇게 빨라 도망가 봐야 꽃게지 야 작은 게 어디서 까불어 요건 6.4cm 이하는 방생 자 체장 사이즈 안 되니까 놔줍니다 놔라 요건 느낌이 부릇 같기도 하고 자 보자 낙지야 낙지니? 낙지 같기도 하고 낙지 같기도 하고 한번 들어가 봅니다 올라 낙지가 낙지가 벌써 이렇게? 쉽게? 오 대박 낙지 와 나 감기 걸려갖고 와 대박 낙지 어디 갔어?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와 대박 낙지 어디 갔어? 잡았는데? 오 진짜 빨라 말도 안 돼 낙지 잃어버렸어 낙지 잃어버렸어 아 낙지 한 마리 놓치니까 양 오르네 다시 한 마리 도전 꽃게들이 이러고 있다 봐봐 대박 죽어 있는 게 아니라 살아 있는 거야 우와 야 꽃게 한 마리 자 가서 놔줍니다 야 근데 이쁘다 이쁘 얘 나 무는 거 봐 무는 거 보이죠? 아야 아야 물지 마라 놔줄게 알아서 알아서 놔줄게 아야 아야야 우와 대왕 바가지가 밥을 먹고 있었어 야야야 바지락을 바지락을 먹고 있네 야 너 왜 어민 거를 먹어 이리 와봐 이놈의 새끼가 이야 진짜 꽃게보다 더 큰 사이즈 이걸 우리가 일명 보라돌이 민꽃게입니다 들어가 야 바지락 먹지 마 장어다 장어다 장어 장어다 장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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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자고 귀여워 어디 갔어 이놈 어디 갔어 아 이거 봐 도망간다 도망가 도망가봐 잡았다 이야 낙지 한 마리 이야 낙지가 이렇게 싹 지나간다니까요 이야 진짜 사이즈 봐 우와 쫀득쫀득한 거 봐 와 대박 우와 사이즈 괜찮다 야 깨끗합니다 우와 낙지 봐 낙지 웬요리 야 넌 어디다 난 잡혔냐 들어가지 마 이리 와 이야 놔봐 아우야 돌을 이거 봐 힘도 좋아 돌을 꽉 잡고 있어 안 잡혀가려고 하지만 넌 내꺼 풍간낙지 한 마리 깨끗합니다 엄지척 옷인지 알아 옷인은 물고기를 맨손으로 못 잡지 어디 갔냐 어우 부끄러운 손 아유 대박 여기다 여기다 봐봐 봐봐 여기있지 여기있지 도망가잖아 이거 봐 두 번째 낙지 우와 보기활동하고 있어 우와 대박 대박 우와 바지락을 먹고 있었네 이야 두 번째 낙지 와 두 번째 낙지를 봅니다 이야 여기 진짜 낙지 계절이 왔어 엄지척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여기 이번엔 세 마리째 도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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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 세 마리째 낙지 미쳤어 미쳤어 낙지 낙지 산 낙지가 널렸어 바다에 물 빠진 바다에 낙지는 넘칩니다 와 나이스 야 이거 이거 큰일났다 콘텐츠가 산으로 간다 나 낙지를 잡으러 온게 아닌데 낙지가 계속 보여서 콘텐츠를 진행을 못하고 낙지를 계속 잡지요 나는 욕심많은 봉남입니다 낙지는 볼만큼 봤으니까 지금 설치하러 갑니다 아 이거 낙지인데 아 지나가는 길에 낙지구멍이 있어 또 팝니다 이거 무조건 또 낙지가 나오잖아 이거 봐 낙지가 안 잡히면 이게 낙지가 아니지 자 이거 봐 와 또 잡아냅니다 야 나 진짜 안 잡으려고 그랬는데 네 번째 낙지 야 이번엔 도망가지 못하게 야 설치하러 가는 길에 브룻을 보고 잡는 센스 야 이번엔 아기 낙지가 아기 낙지가 보이네 다섯 번째 낙지 야 이거는 와 놔줄 건데 다섯 번째 야 진짜 애기까지 잡히는 외계인 한 마리 띠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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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 아니 콘텐츠를 시작을 할 수가 없네 시작을 할 수가 없어 이거 어떡하면 좋아 낙지 낙지 산 낙지의 계절 지금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또 있어 여기 낙지 나 미치겠네 야 이거 이거 어떡하면 좋냐 우와 물 쏘는 거 봐 야 진짜 크다 우와 이거 다섯 번째냐 여섯 번째냐 우와 먹이 활동을 하고 있는 낙지 한 마리 지금 열받았네 잡혔다고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먹이 활동한다고 지금 뭘 먹고 있지 야 개를 먹고 있네 개 진짜 화났다 띠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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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외계인 한 마리 획득합니다 와 갑자기 눈이 초롱초롱해지면서 눈에서 레이저가 나가겠어 야 지금 헤드랜턴보다 내 눈이 있어 지금 더 밝고 더 밝고 최적의 장소를 찾았거든요 여기에다가 자 자리를 잘 만들고 야 진짜 들어가야 된다 오 노 노 우와 장난 아니야 쓰레기 일단 가져갈게요 이 소쿠리로 꼭 잡습니다 도전 얘가 못 빠져나가게 무조건 못 빠져나가게 야 냄새가 장난 아니야 근데 하나씩 싹 깨어 이제부터 좋아 자 여기도 여기도 놓고 은폐은폐를 잘해야 돼 물고기들이 와 여기가 진짜 맛집이다 딱 그걸 느끼게 드디어 이제 완성을 했고요 이제 내일 밤에 다시 와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성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용왕아버지 도와주세요 뻘짓은 나의 힘 지금 낮에 제가 중간 점검을 하러 왔거든요 기대감 뿜뿜입니다 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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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한번 파볼게요 그러면 기다려 보세요 낙지 나오면 드릴게요 아 싫어요 저도 싫어요 이게 오는 길이야? 어 이쪽에 잠깐만 어 낙지가 대박 구멍 만났어 아 낙지는 못 잡고 구멍만 났어 아 이 구멍 난 거 봐 대박 저 못 잡았을 것 같죠? 낙지 한 마리 잡았습니다 드릴게요 좋아 아하 나 여기 20년 살아도 못 잡는데 어떻게 잡았대? 성공 야 뭐가 들어가 있을 것인가? 어? 아무것도 없어? 이거 설마 돌만 있어 밤에 다시 한번 오도록 하겠습니다 없어 없어 아직은 없어 하지만 형태는 너무 좋아 좋았어 확인을 하러 왔습니다 진짜 기대가 된다 와 나 지금 떨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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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밤이 되고 자 이제 얻어졌는데 뭐야 뭐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어 대박 야 이거 뭐냐 잠깐만요 여러분들 야 엄청 많이 들어갔어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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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대박인데? 우와 이거 봐 우와 우와 야 야 우와 나온다 나온다 와 여러분들 나와 나와 우와 대박 야 이게 야 이게 바가지가 엄청 우와 사이즈 봐 미쳤어 와 와 이거 봐 얘 물고 있다 와 바가지 야 근데 어우 놀라나 어우 무서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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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가지만 들어가 있어? 잠깐만 또 또 아 이거 뭐야 아 바가지다 뜨거 바가지다 우와 무서워 아 뭐야 아 바가지만 있어 주변에 바가지만 이렇게 많아요 바가지만 이게 뻘짓이 됐네 뻘짓이 됐어 와 돼지 족발로는 바가지밖에 안 들어오네요 하지만 여러분들 아 아 진짜 이렇게 또 뻘짓이 되는구나 뻘짓이 돼 끝내 실패했습니다 바가지만 바가지만 엄청 들어가 있네요 와 뻘짓은 나의 힘 하지만 제가 그냥 이렇게 끝낼 순 없잖아요 얘를 여기다가 묻어두고 다음 물대에 다시 와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? 괜찮지? 다음 물대에 꼭 야 여기도 여기도 이거 봐봐 와 바가지 봐 바가지가 주변에 바가지가 주변에 엄청 많아요 이 안에 바가지가 다 들어가 있어 저렇게 가둬두고 여러분 다음 물대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뻘짓은 나의 힘 오늘은 꽝 아 바가지만 들어가 있어 웬요일이니 대박 하 와 아 where 너 욕 욕 욕 욕 욕